이야, 드디어 먹어요? 너무 기대돼. 누나, 이게 원래 이런 요리가 아니었는데 누나가 조금 귀를 헤매낸 바람에 잔치국수가 되었어. 저게 꼬들꼬들꼬들. 그럼 먹어야지. 누나, 나 너무 불안해서 그런데 내가 먼저 먹어볼게. 잠깐. 맛있지? 네가 해서. 지가 했으니까. 나는 먹기 전에 머리를 묶어야 돼, 이렇게. 아, 역시 배운 분이네요.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항상 그래가지고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들께 이거 얘기하죠.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주어가 없어. 그리고 아니가 끝부터 아니. 아유, 그런 거지 뭐. 아유, 지겨워. 그래, 그래.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집들인데. 다른 손님은 없어? 우리가 언젠 손님이 있었는데. 그건 그렇지만. 이렇게 차르르륵 적셔서 드셔보세요. 고마워요. 아이고. 나 맛을 보겠어. 음. 이 조개? 응. 조개가 굉장히 역할을 잘하고 있군. 나 너무 좋다, 이렇게. 뭐 하다 왔어, 오늘? 오랜만에 염색 좀 하고. 염색했네. 아, 뿌리 염색 좀 하고. 그러고. 멤버들이랑 만나서 밥 좀. 얘기하고? 어, 밥 좀 먹고. 소시. 그리고. 사이 좋아. 엄청. 어머나. 찹찹. 고마워요. 조사서 드셔보세요. 조사서 드셔보세요. 조사서 드셔보세요. 조사서 드셔봤는데. 저는 전라도뿐도 아닌데 왜 자꾸 조사라. 맛깔나잖아요. 되게. 음. 부드럽지. 찰지는데, 베개? 돌아다닌 닭인가 보다. 돌아다니는 닭인가 보다. 돌아다니는 닭인가 보다. 아, 촌딱처럼. 쫄깃하면 다 통통닭이래, 저는. 돌아다니는 닭. 돌아다니는 닭인가 보다. 진짜 부드러워.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잠 자고 났을 때 어땠어?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 눈 떠서 거실 나왔는데, 너무 꽉 차 있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싫어서 온 거잖아. 너무 편하랬어. 너무 다행이다. 점점 물건도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죽음 놓고 가. 뭐 저런 안 할지? 뭐 저런 안 할지? 태연 씨 무슨 인생이에요? 어르신들처럼. 죽음 놓고 가. 피 Note 2 잘 들었고 가. 낮은 사람이 죽음 놓고 가. 또는 가.